안녕하십니까 사막의 생수입니다. 연단의 사람 야곱 이야기 야곱의 이미지 메이킹 창세기 30장 25절에서 43절 말씀입니다. 야곱은 14년 동안 11명의 아들과 딸 하나를 낳았습니다. 14년을 외삼촌 라반에게 종로로 탄 것은 그의 두 아내를 얻기 위해서였습니다. 호세하서 12장 12절 말씀에 이스라엘이 아내 얻기 위하여 사람을 섬기며 아내 얻기 위하여 양을 쳤고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꽤 많은 외삼촌 라반에게 14년 동안 일방적으로 당한 꾀돌이 야곱이었습니다. 야곱은 14년 동안 두 아내와 두 첩과 12명의 자녀를 얻었지만 실상은 빈털터리에 불과했습니다. 그에게는 재산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 이유는 14년 동안 품삭을 받지 않고 오직 두 여자를 위해서만 일했기 때문이었습니다. 14년 동안 라반은 두 딸을 빌미로 야곱에게 품삭을 한 푼도 주지 않고 무보수로 마치 모슴처럼 부려먹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야곱의 14년은 그의 외삼촌 라반에게 케요패를 당했습니다. 야곱은 꾀를 부려 장작권을 빼앗았지만 라반의 꾀를 당해낼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누가복음 16자 8절에서 2세대의 아들들이 자기 시대에 있어서는 빛의 아들들보다 더 제이로민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2세대의 아들들이란 세상이 헌신되어진 오직 세상을 위해서 사는 불신자들을 의미합니다. 그들은 육체적 필요를 충족하기 위해서 세상의 재산을 얻기 위해서 매우 용의주도합니다. 그들은 세상적 사업에 매우 주의깊고 매우 현명하며 매우 교활합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자녀 빛의 아들들이 거룩한 유익을 위해서 노력하는 것보다 훨씬 더 연구를 많이 하고 기술을 습득하고 계획을 세워 원하는 육신적 목표를 얻어내고야 맙니다. 실상 세상에서만 본다면 불신자들이 하나님의 자녀들보다 훨씬 더 지혜롭고 더 영리하고 꾀가 많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만 살아야 하기 때문에 꾀와 술수를 다양하게 부릴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불신자들은 선과 악의 기준이 없고 도덕성을 생명으로 여기지 않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들보다 훨씬 다양한 술수와 계략을 부릴 수가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에서 꾀를 부려서 불신자를 이긴다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영국 속담에 최선의 정책은 정직이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과연 세상 사람들은 정직을 최선의 수단으로 여길까요? 결코 아닙니다. 이 세상에서 정말 정직한 자는 결코 약육강식에서 이길 수가 없습니다. 세상은 최선의 정책은 거짓말일 수도 있다고 말합니다. 정직은 돈 버는 일과는 가장 거리가 멀다라고 하는 말도 있습니다. 세상의 모든 정치, 경제, 문화 속에는 수많은 속임수와 꾀와 술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야곱이 아무리 꾀돌이라지만 그의 외삼촌 라반의 꾀를 이겨먹을 수 없었던 것처럼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적인 술수를 가지고 불신자들과 이겨먹을 수가 없고 오히려 세상적인 방법을 사용하다가는 역천패를 당하게 됩니다. 꾀는 불신자들이 쓰는 방법이며 마귀의 수법이기 때문입니다. 결국 권무술수로 권력과 재물을 모으는 자들이 불신자임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세상에서 살아가야 합니다. 야곱과 라반의 후반전 싸움 14년의 종로로시 끝나자 야곱은 고향으로 가고자 했습니다. 야곱은 가족을 이루었으니 고향으로 돌아가 장자의 권리로서 아버지 이삭의 재산을 물려받아 가문을 세우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실상 하나님의 뜻은 그게 아니었습니다. 야곱은 장자권만 받았을 뿐이지 재산은 이미 다 에서에게 돌아갔던 것입니다. 에서는 장자권 명의만 야곱에게 넘겨줬을 뿐 재산권을 다 차지하여 아버지 이삭의 산업위에서 편안히 먹고 살고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야곱에게 장자권을 주셨지만 재산권은 주지 않았습니다. 야곱은 자기가 속여 빼앗은 장자권을 세우기 위해서는 스스로 자수성가하여 자기가 모은 재산 위에 가문을 세워나가야 합니다. 이 사실은 나중에 에서가 야곱을 만났을 때 매우 후하게 대한 이유이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가족들만 주렁주렁 매달고 고향으로 가려니 하나님이 그냥 가게 하지 않으셨던 것입니다. 야곱이 고향으로 가겠다고 하자 라반은 야곱과 그의 딸들을 더 부려먹을 심산으로 앞으로는 싹쓸 줄 테니 품삭을 받고 일하라고 제안을 했습니다. 야곱은 자기 때문에 외삼촌이 부자가 되었다는 것을 말하며 품삭 대신 앞으로 얼룩덜룩한 양이 태어나면 자기 것으로 해달라고 말했더니 라반은 흔쾌히 그렇게 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그날 이후에 라반은 얼룩덜룩한 양을 다 모아 야곱에게서 삼일기를 뜨게 옮겨놓고 자기 아들들에게 맡겨놓고 흰 양만 야곱이 돌보도록 했습니다. 꾀가 많은 라반이 야곱의 제안을 쉽게 받아들인 이유는 어떻게 흰 양에게서 얼룩이가 나오겠느냐는 계산에서였습니다. 아마도 외삼촌 라반은 속으로 너희놈아 너는 평생 내 모습 노릇만 하다가 끝날 거야 라고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날부터 야곱은 흰 어미들이 얼룩덜룩한 새끼 양을 낳을 수 있도록 머리를 짜냅니다. 야곱은 보드나무와 계암나무와 퍼플러나무에 껍질을 벗겨 흰색의 무늬를 만들어서 그 가지들을 새끼 벤 흰 양들이 물을 먹는 구유에 걸어놓고 바람에 흔들거리도록 만들었습니다. 그랬더니 정말 흰 어미 양이 얼룩이 새끼 양을 낳게 된 것입니다. 이런 식으로 야곱은 얼룩 양들을 불려나갔습니다. 양은 봄 가을 두 번씩 새끼를 가지는데 봄태는 약한 새끼이고 가을태는 튼튼한 새끼가 나옵니다. 그래서 야곱은 얼룩무늬 가지들을 가을태 한 태만 보여주고 봄태에게는 보여주지 않으므로 낳은 새끼마다 아주 튼실한 놈들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6년을 불려나가니 재산이 외삼촌 라반의 것보다 더 많아졌습니다. 라반의 아들들이 야곱이 자기 아버지 양들을 다 빼앗았다고 여길 정도로 야곱은 부자가 되었던 것입니다. 야곱과 라반의 6년 경쟁에서 야곱이 라반을 역전승하게 된 것입니다. 그동안 억울했던 모든 과거를 한 번에 다 보상받게 되었습니다. 야곱은 이 모든 억울함을 풀어주신 분은 하나님이시라고 말했고 라반도 하나님이 야곱과 함께 하신다는 것을 안다고 고백을 했습니다. 하나님이 풀어주셔야 모든 것이 풀립니다. 이미지 메이킹을 사용하여 성공한 야곱 야곱은 이미지 메이킹이라는 방법을 사용하여 자신의 재산을 늘렸습니다. 이미지 메이킹이란 자기가 원하는 어떤 좋은 이미지를 마음에 새기고 그 이미지가 되도록 구체적으로 계획을 세워 하나씩 이루어가는 방법입니다. 예를 들면 좋은 마음, 좋은 생각, 선한 뜻을 마음에 품고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구체적으로 좋은 일을 하나씩 해나가면 나중에는 정말 좋은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외모에 있어서도 자기가 원하는 밝은 인상을 마음에 새기고 웃는 법, 밝은 화장법, 명랑한 목소리와 재수주열을 하나씩 실천하므로 정말 밝고 명랑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좋은 이미지를 내적으로 외적으로 만들어가면 호감이 가는 사람이 되고 점점 다른 사람들과 관계가 좋아지며 자기가 하는 일에 대해서도 매우 긍정적이 되어서 성공하는 사람이 된다는 원리가 바로 이미지 메이킹입니다. 이미지 메이킹은 개인뿐만 아니라 사업이나 정치 모든 분야에 사용되어 질 수 있습니다. 이상적인 모양을 마음에 그리고 그 이미지를 실현하기 위해 좋은 계획들을 세워 하나씩 실천해 가면서 자기가 원하는 이상적인 목표를 이룰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미지 메이킹은 나쁘게 쓸 수도 있습니다. 사람의 생각을 회기라 하고 나쁜 의도로 세뇌를 시켜 악용되어질 수도 있습니다. 마치 김일성 주체 사상이나 인간 우상화를 만드는 독재나 이단 사이비 교주들과 같은 이치입니다. 김일성을 신격화하여 모든 북한 주민들의 생각을 김일성 찬양에 맞춰 꼭두각시처럼 만드는 것입니다. 이단 교주나 사이비 교주도 마치 자신을 구세주처럼 이미지 메이킹하여서 많은 사람들이 추종하도록 만듭니다. 그것은 매우 사탄적이고 마귀적인 경우입니다.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의 마음을 우리 마음속에 이미지화해서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거룩한 이미지 메이킹을 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야곱은 어떻게 이미지 메이킹을 했을까요? 수천년 전에 야곱은 최첨단 영상투시법을 양들에게 적용했던 것입니다. 얼룩덜룩한 무늬의 가지들을 물통 앞에 걸쳐놓으므로 새끼를 뵌 양들의 눈앞에 얼룩덜룩한 이미지가 물을 먹을 때마다 어른거리게 만들어 실제로 그 이미지대로 얼룩이 새끼를 낳게 하는 방법이었습니다. 그러면 이 기가 막힌 영상투시법을 어떻게 야곱이 알아냈을까요? 그 근거는 야곱의 고백에서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창세기 31장 10절에 보면 야곱은 그 양떼가 새끼 별 때에 내가 꿈에 눈을 들어보니 양떼를 탄 양은 다 얼룩무늬 있는 것, 점이 있는 것, 아롱진 것이었더라. 야곱은 꿈에 하나님의 개시를 받은 것입니다. 이미 야곱은 이미지 메이킹을 통해 장작권을 취득했습니다. 리브가가 태몽으로 받은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리라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야곱에게 이미지 메이킹을 시켰습니다. 야곱은 반드시 장자가 되어야 한다는 어머니 리브가의 말을 마음에 새기고 팥죽 한 그릇으로 장작권을 샀고 리브가와 합작하여 이삭의 축복을 속여서 받아낸 것입니다. 이미지 메이킹이 성공한 것입니다. 이렇게 말하면 너무 피약한 것인가요? 야곱은 마음속에 장자의 이미지를 심고 장작권을 얻어내기 위해서 구체적인 실행 계획을 세워 장작권을 취득한 것입니다. 그런 방식으로 야곱은 흰 어미양에게서 얼룩양 새끼들이 나오는 꿈을 꾸고 얼룩무늬 가지들을 걸어놓고 이미지 메이킹을 하면서 결국 얼룩덜룩한 새끼들을 현실로 보게 된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미지 메이킹을 세숙적으로 탐욕적으로 악하게 사용하면 안되겠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마음속에 이미지화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되어지기 위해서 선한 계획을 세워 하나씩 실천해 나가면 우리는 하나님의 뜻이 현실에서 이루어지는 것을 목격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꾀쟁이 라반의 집안에서 야곱이 장작권을 이루어가는 방법이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권모술수가 현란한 이 세상에서 살아남는 방법은 그리스도를 마음에 담는 거룩한 이미지 메이킹밖에 없습니다. 저희 그리스도 인정되었으며 여기에서 뺨을 통해서 이루어지기 위해서 다시는 점을 많으면 아름다운 유일한 그 아버지가 저희는 아름다운 유일한 그리스도를 아시아게임 그 아름다운 유일한